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배워보기로 하는데 쉬운 표현법이예요. 이렇게 하는건데 뭐 우리말 그대로죠. 그것을 그 정도에다가 두다 그러는거죠. 그만하자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해두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대시로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따옴표를 쓰는게 보통이겠죠. 따옴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거죠.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허버트가 말했다. I might be a bit slow. 전 좀 느린거 같아요. 하지만 it feels as if your plan. 당신의 계획은 entirely ready. 완전히 준비된거 같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라는 항의를 한거죠. 알라는. You aren't slow. 자넨 느리지 않네. well. 뭐. 여기도 따옴표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약간 뭐. 약간 느릴 수는 있지만. when it comes to this. 이에 관한한. You are perfectly right. 자기는 완전히 옳아. And the more I thin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비교적이죠. 더 많이 생각할수록. The more I think. 나는 더 많이 생각하겠다. We should just live at that. 우리는 그쯤 해둬야 될 것 같아요. And you will see that things will turn up. 사정이 will turn out. 판명이 될거야. they do. they는 사정을 받으죠. things를 받은거죠. 사정이 흔히 그러한 대로. 그런 식으로. 판명이 될거야. 왜냐하면 that is what. 그게 usually happens. 보통 일어나는 일이고. almost always. 거의 항상. 사실 거의 항상 그렇지. 그런거죠. A에 들어갈 단어는. live in at that. 그 정도죠. 음. 그리고 또 뭐. 다 했으니까. 내려가보죠. 음. 별거 어렵건 없구요. 그냥 리뷰할 때 알아두면 되요. 그 정도로 해두자. To take no further action. 더이상 행동하지 말고. 더이상 말하지도 말고. 뭐에 대해서. 상황을 as it is. 그것이. 상황이 있는 그대로 두는거에요. Not. Let's not spend too long on this. 이거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말자. Let's just put in a few finishing touches. 마무리 몇 개만 더 올려놓는거니까. 마무리 몇 개만 더 하고. and leave it. 그쯤에 두자. 이렇게 되는거죠. I can't say much about what happened in the meeting. 회에서 뭔 일이 일어났으니 말할 수는 없지만. I'll just tell you. 내가 말할 수 있니. one friend won't be coming in tomorrow. 내일 오지 않는다는거지. and leave it at that. 그쯤에 두자는거지. 그쯤에 두자. 이런거에요. 뭐 본문에 대한거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다시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쉬운거를 해봤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